왜 갓 우진 갓 우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서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수학은 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오늘 딱 1년만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바쁘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시작이 있어요. 중국의 시작이 있어요. 한번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실물을 보고 싶어서 또 수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서 올해 현우진 선생님이랑 함께 수학을 준비해보려고 1년 동안 현우진 선생님 풀 커리를 탔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능 수학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고민들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공기부여를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멘탈이 약한 저에게 수능을 잘 보라고 응원해주셔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고 현실적인 말씀으로 정신도 많이 차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스터디하면 현우진이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고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아우라 아주 짝이시고 멋있습니다 현강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뉴런이랑 수분감 또 드릴까지 항상 사랑할 테니까 알림 올라올 때마다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2020 수능 잘 봐서 좋은 성적 가지고 선생님께 찾아갈게요 사랑합니다 아 내일은 진짜 최저 맞추고 수학 만점 맞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진 선생님과 수학의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주는 하지 말자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수능 화이팅 2020 수능 화이팅 2020 수능 화이팅 수학은 누구나 수학은 누구나 수학은 누구나 수학은 누가 현우진 수학은 누구나 100만원 100만원 stupid 국상회의 이런 우루